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라는 책입니다. 김재원지음 빅피시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역사를 마치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처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책입니다. 역사는 어렵다가 아니라 역사는 재미있다, 흥미롭다로 인식될 수 있는 기회를 이 책을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쉽게 읽히면서도 교훈과 재미와 교육적 가치를 담은 책인데요. 역사의 흐름을 한 번에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고대 당군신화부터 시작해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까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부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고려와 몽골의 전쟁이 끝난 국토는 엉망이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죽어나갔고 자연스럽게 인구도 줄었습니다. 땅을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유랑민도 늘었습니다. 세금을 거둘 수 없었던 고려의 재정은 점점 말라갔고 관료들에게 줄 땅도 돈도 부족했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걷기 위해 유랑민을 정착시켜서 개간사업을 진행하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고려의 시스템은 이미 무너진 상황이었습니다. 직접 농경지를 개간하기 어렵게 되자 고려는 권세가들에게 황무지를 나누어주고 개간을 장려하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사람이 풍성했던 권세가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개간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버려진 땅을 날로 먹은 이들은 점점 고려의 산천을 장악하기 시작해 주인이 있는 땅은 물론 나라 땅까지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왕의 측근부터 왕실의 종친들, 이른바 부원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까지 국토 빼앗기 경쟁의 혈안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고려의 현실을 빗대어 송곳 꽂을 땅도 없다 라고들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문서를 조작하면서까지 땅을 빼앗다 보니 같은 토지에 7, 8명의 주인이 있는 경우까지 생겼습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던 백성은 대부분 점점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권세가들은 수확량의 대부분을 챙겼습니다. 이 와중에 나락골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었습니다. 공민왕이 죽고 그의 아들 우왕이 왕노릇을 하던 어느 날 외선 500척이 진포, 지금의 충남 서천에 쳐들어와 충청도는 물론 전라도와 경상도까지 노략질했습니다. 단순한 노략질이 아니었습니다. 외구들은 주변 마을을 불태우고 마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였으며 곡식을 빼앗았습니다. 백성들은 안팎으로 죽어났습니다. 물론 나라와 백성을 살리려는 정치인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신진 사대부입니다. 이들 중에는 뜯어 고치는 김에 나라 이름도 바꾸고 왕도 바꾸자라고 생각한 이들도 있었고 왕까지 바꾸는 건 좀 아니지 않나 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들은 고려의 가장 큰 문제가 부동산, 토지에 있음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신 이성계가 문신과 손잡았습니다. 신진 사대부들은 말 그대로 사대부, 즉 학자 출신의 문관 관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담대한 사상과 화려한 언변을 갖췄지만 시스템을 바꿀 만한 힘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계를 느낀 이들이 선택한 인물이 바로 이성계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명장이자 대규모의 최정예 사병 집단을 보유한 이성계가 주연급 캐릭터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고려가 맞이한 막장 상황 덕분이었습니다. 연이은 외구와 홍건적 등의 외침이 이어진 상황에서 권세가들의 입김으로 왕권이 약해졌고 고려의 군사 조직도 붕괴했습니다. 변방 세력으로 군사력을 키운 이성계의 힘은 엄청난 수준이었고 그 힘을 바탕으로 고려의 중앙 무대에 명함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입지가 탄탄한 이성계라도 변방 지역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힘들었습니다. 개경을 중심으로 중앙 정계를 주락펴락하던 권세가들 사이에서 홀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같은 무장 출신이지만 권세가로서 중앙의 연출도 많고 국왕과도 가까웠던 라이벌 최영에 비하면 초라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과 이성계 가문 사이에 강한 커넥션이 생깁니다. 역사를 뒤바꿀 운명의 컬래버레이션이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중원을 차지하고 원나라와의 경쟁에서 확실한 오의를 점했던 명나라는 이웃 국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자극했습니다. 명나라가 천령 이북의 땅을 반납하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전의 원나라 땅이었던 지역이 이제 모두 자신들의 소유라는 맹랑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영과 우왕은 명나라의 요구에 반발하며 명나라의 불안한 정국을 틈타 요동을 정벌하자는 허무 맹랑한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게다가 최영은 그 허무 맹랑한 주장의 선봉에 라이벌 이성계를 내세우는 무리수를 듭니다. 이성계는 즉가 최영과 우왕의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성계는 이른바 요동정벌 사불가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하지만 최영은 완강했습니다. 최영의 말에 넘어간 우왕은 결국 이성계와 조민수를 출정시켰습니다. 그러나 압록강을 건너기 전 이성계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전염병으로 군사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며 위하도에서 조민수를 설득합니다. 조장군 우리 회군합시다. 여기서 회군이란 단순한 호텔을 뜻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반역이었습니다. 이대로 개경에 돌아가는 순간 내전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성계, 조민수의 요동정벌대와 우왕, 최영의 군대는 개경에서 전투를 벌입니다. 고려의 군사 대부분을 내줬던 최영의 군대는 이성계에게 맞섰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는 쿠데타에 성공했고 우왕과 최영을 제거합니다. 그렇게 이성계는 고려의 주류 세력으로 확실하게 올라섰고 신진사대부와 이성계와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져 갔습니다. 이제 둘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정치적 파트너가 됐습니다. 곧 조민수 중심의 무장세력도 이들의 의의에 제거됩니다. 이제 고려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의 세상이었습니다. 이성계는 우왕을 쫓아내고 그의 아들 창왕을 왕위에 앉힙니다. 자신의 세상이었음에도 직접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고려라는 나라였습니다. 일단 이성계와 신진사대부 세력은 권력을 잡자마자 토지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이 중차대한 임무를 맡은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조존입니다. 토지개혁은 개혁을 넘은 혁명이었습니다. 그에게 토지는 모든 정치의 뿌리였습니다. 토지 제도가 바로 서면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지고 곧 백성의 삶이 넉넉해질 수 있었습니다. 조준은 토지 제도 개혁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 국왕에게 상서를 올립니다. 조준은 입을 빌렸지만 이는 신진사대부들이 공유하던 가치이자 공통된 염원이었습니다. 이미 고려 후기 내내 토지 제도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 신진사대부들이 바라본 고려 토지 제도의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전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모든 땅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고 믿은 것입니다. 사전이란 세금을 거둘 권리가 나라가 아닌 개인에게 있는 땅을 의미합니다. 흔히 토지에 부과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수조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전법은 수조권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조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토지를 직접 관리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신진사대부들은 모든 농민이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 부과된 세금을 국가에 내는 세상을 꿈꿨습니다. 이는 이전의 토지 소유 개념과는 전혀 다른 혁명적 변화였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국왕을 대신해 넓은 토지에서 세금을 걷어오던 권세가들의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당연히 조준이 올린 상서의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정계는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왕까지 내쫓고 어렵게 잡은 권력이었으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성계와 신진사대부는 자신들이 정치적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창왕과 반대 세력을 정계에서 쫓아내고 공양왕을 즉위시킵니다. 신진사대부는 다시 조준을 앞세워 상서를 올립니다. 조준은 전보다는 한 발 물러서 경기도에서만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신 수조권의 상속은 철저히 막는다는 원칙도 함께였습니다. 현직 관리와 퇴직자만이 수조권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과 동시에 수조권은 다시 국가에 귀속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땅의 공정과 사전의 구분이 사라지고 국가가 토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바로 이 혁명을 과전법이라고 부릅니다. 공양왕 즉위 1년 뒤인 운명의 1390년 국가의 관리하에 과전을 받을 관료들에게 증명문서를 전달하면서 이전의 토지 문서는 모두 소각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과전법이 공식적으로 공포됐고 이 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이라는 나라의 골격을 이루는 토지 제도로 계승됩니다. 토지 제도의 개혁이 곧 새로운 나라로의 변화를 추동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사를 통해 통찰과 지혜를 들려주는 이 책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를 꼭 한번 읽어보시고 현명한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